우리나라 최고 히트작인 수사 드라마가 뭔지 알지? 이재한 형사님, 시그널 경희님 듣고 있습니까? 그 좀비 나오는 드라마 킹덤은 기억나? 그 이상한 꽃 먹고 좀비되는 드라마 알지? 국내 최초 메디컬 수사 드라마 하면 딱 떠오르는 드라마 있지? 2011년도, 싸인 아무도 안 죽였는데? 어, 내일은 이 드라마들을 모두 치필한 작가님이 있어 우리나라 최고의 드라마 작가 김은희 작가님 그 작가님의 남편으로 더 유명해진 영화감독 라이터를 켜라, 귀신이 산다, 끝까지 간다, 싸인 등을 연출한 영화감독 영화감독 중에 제일 재밌는 사람 인생은 OO처럼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거장 한국의 아가사 크리스티 종로구 옥인동이 나온 거상 김은희 작가의 남편 정황진입니다 이 분이 잠실 실내철깐에 오셨어 이 분이 잠실 실내철깐에 오셨어 정황진 감사합니다.